무선 청소기는 유선 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품목이죠. 이왕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택하시겠죠.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무선 청소기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했는데요.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최영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한국소비자원이 기펠과 다이슨, 디베아, 삼성전자, 샤오미 드리미, 테팔, 엘지전자 등 7개 제품의 무선 청소기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했습니다. 주요 평가 항목은 청소 성능과 연속 사용시간, 배터리 내구성, 소음, 충전 시간인데요. 먼저 일반 바닥 청소에 대해서는 다이슨과 디베아, 삼성전자, 샤오미 드리미, 테팔 등 6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바닥 틈새 먼지 제거 평가에서는 다이슨과 삼성전자, 엘지전자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, 기펠과 디베아, 샤오미 드리미, 테팔 등 4개 제품은 틈새 먼지를 잘 제거하지 못하는 등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대 모드에서는 다이슨과 디베아 등 2개 제품이 15분, 최소 모드에서는 다이슨 제품이 80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방전 후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가 2시간 28분으로 가장 짧았고, 디베아가 4시간 36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. 또 배터리 교체 비용은 최저 2만 9천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품질 평가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기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.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.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. 고등학교 성남.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.